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주제로 모두가 행복해야 행복합니다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행복합니다 여러 사람 교우들 우분투라는 말 아시죠? 우분투라는 말은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인데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쉽게 말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야 행복합니다 그런 의미죠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한 인류학자가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게임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얘들아 저기 나무 아래 싱그러운 과일을 담은 바구니가 있는데 너희들 내가 시작하면 뛰어가서 먼저 그 바구니를 차지한 아이가 그 바구니에 있는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단다 다 서라 하면서 이 인류학자가 출발하고 신호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손을 잡다니까 함께 뛰어가가지고 그 과일 바구니를 앞에 놓고 돌러서서 키득거리면서 즐겁게 과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물었습니다 아 내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들 지금 내가 출발하면 뛰어서 제일 먼저 가서 그 과일 바구니를 차지한 아이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함께 손을 잡고 뛰어갔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누거라 말할 것도 없이 합창하듯이 우분투 이렇게 대답하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모두가 행복해야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리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목회자로서 교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폭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비대면 상황에서 교회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을까? 이것은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고민할 문제라 제가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찰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중요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뭐냐면 공동체 의식 회복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이후로는 온 교회가 공동체 의식 회복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자본주의 세상이라 하는데 자본주의에는 참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조정하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약점을 이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앤디 스네라는 사람이 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이라 하는 책에서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다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특징 하나가 뭐냐면 성장과 소득의 대분리라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성장과 소득의 대분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오히려 소득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격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심화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계화와 노동 유연성의 증가로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임금 없는 성장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일상화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의 특징을 갖는 4차 산업혁명 세대를 맞이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층 간에, 직업 간에 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그리고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이런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더 심각하게 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둘째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대분리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고용주들이 일자리를 잘게 나누어서 애조화 함으로 말미암아 고용주와 노동자라는 고용관계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노동의 애조화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무도 큰 노동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를 1인 기업가로 여긴다라는 말은 노동관계 해체를 은폐한 미사 요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두시피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불평등은 상상을 초라하게 우리 사이에라에 이렇게 간극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런 소득 불평등 현상을 토마스 피켓이라 하는 사람이 21세기 자본회라 하는 책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소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본에 의한 소득과 또 다른 하나는 노동에 의한 소득이 있다는 것이요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을 통한 소득 상승률이 노동을 통한 소득 상승률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소득을 거의 갖지 못하고 오직 노동소득을 통해서만 상활하는 사람과 높은 자본소득을 얻은 부자들과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그 격차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대 자본주의에서는요 노동이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번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일에 돈 벌어야지 그렇게 얘기했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이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진 자들이 부를 독식하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경제적인 불평등을 조장하는 현대 자본주의는 공동체 의식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 부목석께서 읽은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0개명치 4개명 안식이를 지키라 하는 그런 개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제4개명 안식이를 지키라는 개명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려는 대한공동체의 규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이를 거룩히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주일의 하루는 성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은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성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된 날입니다 이 점은 출애극기 본문과 신명기 본문에 똑같이 나타나 있는데 이 두 본문이 모두 안식일은 내 하나님 요하의 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극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요하의 안식일인 즉 이어서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요하의 안식일인 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요하의 날이라 하는 진리를 뒷받침해주는 다른 성경 본문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를 더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극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을 어떻게 명명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 19장 30절에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요하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식일이라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에서 56장 4절에 보면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판의 일을 선택하며 하면서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된 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비밀오 여러가지 바이러스 여건 때문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신령과 친용으로 예배를 드리라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예배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성정적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갖는 날입니다 최초의 안식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마도 제 6일 제 엿새 날이 끝나기 직전 황혼욕에 창조의 걸작품이고 멸류가 아닌 인간을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성업이 다 6일 동안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일별로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6일 마지막 황혼욕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 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조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생일에서 만난 첫 번째 날이 뭐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조된 인간 아당과 하오가 이 세상에서 첫 번째 만난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즐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더할 수 없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웁니다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일보다도 안식이 필요한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인간 창조된 인간이 제일 처음 만난 일은 그것은 농장인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일이 아니라 바로 안식이었다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 안식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 안식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힘이란 것은 그냥 일의 중단일 뿐이지 참 안식이 주어지잖아요 예배가 없는 힘이란 것은 일의 중단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안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심령에 안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육체에 안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안식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어신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실 때까지는 우리에게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세 번째로 제4교명에는 축복과 조주가 있습니다 장세기 2장 3재를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고룩하게 하셨더니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복되게 하사 이렇게 말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날은 1회 중에 이 날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회 단위로 이제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 1회 중에 이 날은 복된 날이다 이 날은 복되게 하셨다 이 날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은 안식일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계명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었어요 하나님 출입기 35장 2재를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고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라고 죽인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로 민숙이 15장에 보면 안식일의 나무를 한 사람을 돌려쳐 죽이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4개명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4개명에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숨을 돌리고 쉬게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출입기 23장 12절을 읽어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낙유가 쉴 것이며 내 여정의 자식과 낙은 애가 숨을 돌리리라 하면서 그 말씀을 보면 숨을 돌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일만 하다가 몸과 마음이 병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숨을 돌리는 그런 날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잠시 숨을 돌려서 마음과 몸의 기운을 회복하라 하는 의미의 날이 안식일이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인은 안식일이 있든 없든 제 알아서 언제든지 쉴 수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주인이 쉬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분으로 볼 때 쉬는 날을 재정해 놓지 않으면은 평생 쉼 없이 일만 하다가 골병이 들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 법은 시반의 종, 낙은의 심지어 침승까지 쉼을 명령한 너무나도 인간적인 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기적으로 쉬면서 숨을 돌리는 것이 필요한데 얼마만에 한 번씩 숨을 돌려야 하는가 여기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을 모델로 삼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출입기 31장 16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정이며 나 여호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쉰 것처럼 너희들도 여세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하면서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것을 하늘의 법칙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제4개명을 공동체 의식 회복기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주류극기와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주류극기에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신명기에도 볼 수가 있는데 그 관점이 좀 다릅니다 주류극기에서는요 창조와 관련지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신명기는 이지트 생활과 관련지어서 안식일을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는 이지트에서 종으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5장 15절에서 재차 강조합니다 좋은 쉬운 말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너희가 종이었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지 않느냐 못 살겠다고 내게 탄혼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쉬고 종들과 나그네들도 쉬고 가축들도 쉬게 하라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애국에서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탄혼하고 하소연하지 않았냐 그 생각 기억하고 역지사지 심정으로 너희들이 삶을 살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월터프루그만이라 하는 사람이 그의 책 안식일은 저항이다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한 위주를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이지트에 대한 대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주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력을 보면 무슨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만드냐 말이지 그 공동체를 그 공동체는 어떤 기조화에 만들어야 되는가 라는 답으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열 가지로 정리한 것이 식개명이고 그 중 대한 공동체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4개명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이지트에 대한 대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주어졌다 율법을 열 가지로 정리한 것이 식개명이고 그 중 대한 공동체의 핵심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제4개명이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다른 신과 요하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특징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른 신과 요하 하나님 제4개명의 맥락에서 보면 다른 신들은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 들들복는 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믿는 신들은 풍류와 세상적인 성공을 약속하면서 현실의 부조를 은폐하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쉬지 못하러 들들복하여 여러분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지 못하게 하고 더 과중한 짐을 지우고 서로 경쟁하도록 부추기고 끊임없이 욕망을 부채질하게 하는 신이 바로 이스트의 신이었고 그 신을 대리한 바로 왕이 그렇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일이 적으니까 다른 소리를 하고 있구만 하면서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자신이 안식하는 쉬는 신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쉬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0개명의 마지막 개명인 10번째 개명도 안식이를 지키라는 제4개명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체제는 사람들에게 쉬지 말고 일하라는 노동을 강요합니다 이것을 충동질하는 힘이 무엇인가 제10개명 10번째 개명은 확인하는 그것은 뭐냐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어진다고 분석하는 거예요 탐욕이 소유에 대한 욕망을 부질러서 경쟁심을 서로 사이에 유발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웃을 도태시킵니다 이런 탐욕의 체제는요 이웃의 소유를 사정없이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탐욕의 체제는 과부와 과와 낙은해를 억압하는 체제이고 소유를 빼앗긴 가난한 자료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명 마지막 개명이 뭐냐면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파티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는 것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가난 땅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 대한 공동체는 탐심을 근본적으로 없애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탐욕을 근절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제4개명의 실천을 통해서 탐욕을 근절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를 지키라 하는 것은요 지나친 노동의 강도를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노동 자체를 근절하는 사회적인 제도였기 때문에 탐욕을 원천적으로 봉시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4개명은 모두가 행복해야 행복합니다라는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 대한공동체의 교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인 양극화 해소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환경문제를 외면함으로써 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교회는 이러한 중요한 이스를 외면함으로써 치식인 사이에서 소외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서둘러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양극화 해소인데 넓은 의미로 공동체의식의 회복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 이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올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한참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하시냐면 요즘 가장 힘든 것은 애로움이라 고독 애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화 오는 데도 없고 전화할 데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답니다 못 먹고 못 입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애로움이 가장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일 전에 딸이 토요일에 들르겠다고 전화가 왔답니다 딸이 토요일 날 오는데 수요일 날부터 딸을 기다렸다는 것 사람 만난다는 기쁨에 좁은 집을 쓸고 닦으면서 딸 오기를 기다리라 이제 내일이면 오겠지 이제 언제면 오겠지 하면서 딸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원로 목사님의 통화를 받고 전화를 받고 제가 참 생각했어요 그렇겠구나 내년부터 우리 수폐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애로운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어떤 우리 성노님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앞으로 한 번도 교회 못 가고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될까 두렵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 사정상 방문을 원하지 않은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여건은 여건대로 참조를 하면서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10년을 다녀도 저 사람의 관심을 갖지 않고 20년을 다녀도 저 사람의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목해 불어오름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보수 정당인 통합당의 정강정책의 기본소득이라 하는 말이 제1항으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죠 한국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셨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조정자의 역할을 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지원하고 수요가 부족하면 수요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심각한 수요 부족을 가져왔습니다 공급 역량은 충분한데 오히려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불균형 때문에 구조적인 경기 침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불쌍하게 보여서 불행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경기를 이끌려가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려고 하는 경제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교회가 기본소득이라는 이런 단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기본소득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심화되어가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공동체의식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야만 행복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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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감사합니다.